1. 사슴이 씨눈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씨눈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아름답고도 목가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지파의 후손으로 본래 성전에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예배를 돕고 찬양을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전례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끌려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추방을 당해서 지금 낯선 땅에 와 있으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비탄은 실로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대로 발이 묶여서 함께 마음껏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라 자손들은 지금 불신자들의 조롱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로부터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밤낮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암울한 현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 영적인 고통과 아픔은 아마 몸이 힘든 것 이상일 것입니다 셋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웬일인지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심지어 나를 잊어버리신 것과 같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시편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차분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모세가 나이 들었을 때에 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주도했던 주동자였습니다 당시 그를 따르는 동조자가 250명이나 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서 라스트 미닛에 그 화를 면하게 됩니다 민숙이 26장 10절 이하의 말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고라의 후손들은 오직 눈물로 회개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약 470년이 지난 후 다위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이들 가운데서 세우게 하시고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의 영광까지 이 고라 자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주도한 자의 자손들인데 이들에게서 부끄러운 주홍글씨를 떼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 42편을 읽고 묵상하면 그들이 왜 그토록 평생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곧 호전될 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초점을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뜻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산은 아무리 하루 종일 마르고 닳도록 쳐다봐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건네주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산을 만드신 여호와에게 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유러굴로 같은 광풍 속에서도 바울 일행을 정확하게 로마의 턱 밑에까지 갖다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지혜롭게 찾아갈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피해자가 되시 마시고 코로나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해 아래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의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가 빠졌다는 사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이제 틈을 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의 맞불을 질러야 합니다 힘들수록 절대 감사 절대 찬양으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비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